손나물은 국화과의 여러 해사리풀로 한 명은 라이브니트시어 앤앤드리어입니다. 부식깃나물, 대정초, 까치취라고도 하며 양지바르고 건조한 숲속에서 자랍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높이 10에서 20cm이고 뿌리줄기가 짧으며 잎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은 높이 30에서 60cm이고 잎이 깃처럼 갈라집니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사방으로 퍼지며 잎자루가 길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뒷면에 흰털이 있습니다. 봄꽃은 3월 초순에서 5월 초순에 꽃자루 끝에 흰색으로 한 개씩 피며 꽃잎의 뒷면에 붉은 빛이 돌기도 합니다. 가을꽃은 8월 하순에서 9월 하순에 피며 닫힌 꽃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어린순을 나물로 먹으며 잘 말려서 부식돌로 불을 붙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 일본, 사할린섬, 쿠리렬도, 타이완,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합니다. 한국, 일본, 사할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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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하셔ples встреч! 한국, 일본, 사할린섬. 한국, 일본, 사할린섬, 타이완,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합니다. 한국, 일본, 사할린섬 ogni semana. 한국, 일본, 사할린섬 전투, 타고 here. 한국, 일본, 사할린섬 전투, stat인시회, Thunder Hayaz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